거기 원래 군대 가면은 원래 여자가 그립거든 남자는 아 그리고 염짜미 얘기도 했어 염짜미 삐리가 얘기하는 그 ㅅㅂ 염짜미가 누구냐 하죠 아이고 뭘.. 염삐리 새끼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짜미.. 짜미님은 난 모르니까 이 막 스무 살 된 분 아니야? 짜미 게스트가장 어? 스토리 이어서? 그 얘기 나온 김에 짜미님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짜미.. 저 연보성 신영인데요 혹시.. 네네네네네 어.. 언제요? 멀리 안 사시면 오늘도 괜.. 괜치.. 멀리 살아요 경기도 안성 살아요 택배 드려요 택배 주는 거고요? 어..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성이 면회를 다녀왔어요 어제 네네네 그래가지고 짜미님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아 재밌이요? 네네네 그래가지고 밥 한 끼 할 겸 괜찮으면은 택시비는 제가 지원해 드리고 지금요? 괜찮다면요 아.. 지금 본인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? 처음 학방이라서 잘 못할 것 같고 떨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? 누구랑 해도 떨릴 거예요 저도 떨려요 매일 해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하면은 음.. 아 찍어 가요? 네 확실히 몰라요? 네 네 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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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살 맞죠? 네 저는.. 서른둘이에요? 서른둘이요? 응 아 그런 드립 좀 치지마 뭐 떨려? 많이 떨려? 네 방송 못할 것 같아요? 네 네? 들어오돌아 그대로 컷 알았어 미안해 말 좀 편하게 할게 아지? 편하게 삼촌이라고 해요 어 그렇게 해도 돼 삼촌이라고 해도 돼 삼촌 삼촌 아씨 너 나가 ㅋㅋㅋㅋ 방송한지 얼마나 됐지? 1년 조금 남았어요 1년? 네 고딩 때 그냥 장난으로 방송 켰는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계속 일주일 정도 하니까 좀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했어? 네 실전 봤는데 그럼 어떤지 그냥 얘기를 궁금해 할 거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오..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안 피하는 거 10점 만점에 양심이란 게 있으신가요? 5점? 5점? 네 5점을 깎아? 내 인생에 5점이었어요 남자 볼 때 주로 어디 봐? 입술 입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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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렇게 딱 키 차이가 입술이 딱 보이는 거라서 입술부터 보는데 서 볼까? 네 이게 눈이 입술에 있어야 되지? 아니야 그냥 일어서서 입술 한 번 오케이 어? 응? 뭐? 엉덩이네요 엉덩? 대단하다 그래 맞나? 근데 이게 어깨가 뜯은 것 같은데 어깨 넓어져? 안돼 왜 뭐해? 어? 뭐해? 어깨에 높여서 좀 맞다고 어깨에 높은 날이도 맞다고 예민해서 어깨에 어깨 좀 작아보이네 실제로 보니까 아니요? 평범한데 평범해? 멀지도 않고 일단 여기 오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를 파악을 해 네 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짜미님 팬 중에 혹시 짜미가 뭘 잘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구미베어 잘합니다 그래 구미베어 한번 하고 가자 쓸래? 네 내가 옆에서 안 쳐줘도 되지? 쳐줘요 쳐줘? 알았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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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오 일어난 김에 다른 거 또 뭐 할 줄 아는 건 뭐 있을까? 섹시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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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인척 또 잘하는 거 있어? 술 게임 술? 근데 술 얼마나 먹어? 술 한 병? 소주 한 병? 진짜 소주 한 병? 네 오빠 소주 얼마나 먹어요? 난 4병 진짜요? 소주 4병 정도 먹어 응 뭘 먹었고 너는 뭐 먹었는지 나는 밥 먹었을까? 소주 한 병 알갓 소주 한 병 그리고 바람에 이건 스키 못 바꿔 입으면.. 10초 안에 못 바꿔 입으면 됐다 바꿨다 이 스키 또 관련 질문하기 그것이 알고 싶다 스키 스키가 ㅈㄴ 거슬린다 스키 부모님과 뭐 남자 집에 가본 적 있다 있다 왔어? 응 오케이 이리나 레몬기가 여기가 제일 좋아 우와 대갈비 어? 서로 꽃받침하고 눈썹 진 사람 마시기 오케이 시작 너.. 나 왜! 나도 안 까맣는데! 너 눈이 찌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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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푸렸지 내 숨 언제까지 염증을 주게 할 거야? 야 운동 쳐먹어 빨리 쳐먹어 빨리 쳐먹어 네 전 애인이랑 어디까지 가봤어? 치즈 치즈 나 좋으면 지금 뽀뽀 몬타운 마셔 미친 나 뽀뽀다 응 섹시하게 바라보면 지금부터 30초가 내 인 따라할게 시가 내가 불린다 딱 30초? 오케이? 응 시작!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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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라했어 어? 여태 내가 했던 말은..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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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정 오케이 오케이 섹시댄스 대 볼 뽀뽀하기 섹시댄스 할래 볼 뽀뽀할래 섹시댄스 오케이 나랑 사귀면 어떨 것 같아? 좀.. 누울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짜니만 계속해 아니 나도 대답을 할게 이거는 근데 얘랑 사귀면은 귀여울 것 같아 가장 좋았던 장면? 어린이 궁금? 어 미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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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오기면? 음.. 어때 월드? 너도 대답해 홍콩 나도 애인의 속옷 색깔 맞추기? 못 맞추면 원샷 앞에 봐 50대 50이야 알았지? 화이트&블랙 블랙 고마울게 끼니어 있어? 있어 마셔마셔먹고 뒤져 마셔마셔먹고 뒤져 마셔마셔먹고 뒤져 마셔마셔먹고 뒤져 나 이거 진짜 개스한테 집중 잘했다 잘했어 남순아 잘한거야 됐어 응 하늘 espa이스탕 치안것 같은데 키뷰 하나 만져라 다 보여 흐으으흠 다 보여